역시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?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아는 홍 사장님은 차가운 척만 하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니까. 너 요새 조사하고 다니는 거 달라고. 아, 알고 있었어요? 한 집 사는 데 어떻게 모르겠니? 내가 아는 오인범은 무모할 정도로 끈질기게 덤벼드는 사람이야. 이깟 정도로 포기할 리가 없어. 일어나. 심지어. 그 표евой unnecessary fiancary 쪽ucci 정보를 했을 것 같 Report.